자, 또이 또이한게 두조가 서있죠? 꺽다리들 자, 사운드포럼의 플래그십 라인입니다 심포닉5 스카닝 8인치 우퍼가 위아래로 쓰리웨이 파이브 스피커죠 심포닉5 모델이에요 자, 들어보시죠 지금 파워풀이 분리형이에요 어디서 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고객님이 주문하셔서 지금 마무리 끝났고요 고객님께 여기로 가는건데 지금 파란색 중간중간에 랩으로 씌워져 있는게 바로 나오는 소리입니다 심포닉4랑은 맛이 좀 다르죠? 심포닉4랑은 맛이 좀 다르죠? 이 쓰리웨이랑 꺽다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스피커가 이 녀석입니다 아, 넓직한 창음실에서 그냥 틀어놓고 시원하게 그냥 맥주 한잔 마시면 아주 데리고 계시죠? 자, 근데 이 심포닉5는 아파트에서들 많이 쓰고 계십니다 자, 이제 때려 부시는 소리를 좀 들어 봐줘야 되겠죠? 잠시만요 때려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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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